. 저 오른손이 될까, 선생님? 너 오른손 한다고? 저 일시할 수 있습니다! 내 왼손 못 봤어? 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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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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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협이 상협이가 운동 신경이 있나? 저 장난 아니.. 장난 아니에요 형 파이팅! 가자! 가자! 파이팅! 파이팅! 튀기고! 쭉 밀고! 빈 공간! 땡기! 빈 공간! 땡기! 우리 움직이신 거 같았어요! 조심하세요. 미안해요 오빠는. 아닙니다. 우와! 빨리 가셨어! 애성아! 호! 호!협! 호!협! 어디야? 아닙니다. 알 수 있어! 와 서브 좋아! 그렇죠! 침착하게! 침착하게! 왼쪽 상엽! 민공간! 민공간! 상엽! 그렇지! 보루! 보루! 그렇지! 보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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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보루! 보루! 상엽이 형! 상엽이 형 같이 가져야죠! 너 왼손으로 해! 어! 저기 지금 이득점 다 오른손으로 했어 상엽이 형! 아, 좀 제발 깨끗하게 짐 해라 상엽아! 괜찮으세요!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! 제 유에모야! 왜 애쿠즈가? 아 미안합니다! 카메라가 없는 이유한테 미안합니다! 사발 말이야! 자! 보루! 세게 세게! 좋아! 보름 짱! 상엽이 형! 상엽이 형! 보름 준비! 보름 준비! 보름 준비! 보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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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나이스! 야! 나이스! 어! 스트레스! 어! 스트레스! 내가 할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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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계속해 오히려 계속해 오히려 계속해 들어와 들어와 이미 이긴 거야? 미안합니다 황재성 간수가 얼마나 춤추고 싶은데 저도 지금 춤추고 싶어서 저기 달려가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 한정 되면 바로 달려간다 오케이 오케이 달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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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우리도 이겨서 기회 형이랑 우리 거야? 뒤에 가수 비보이 출신이야 기회를 줘 그리고 상엽아 방송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땀 너무 나면 안 된다 마운드 마운드 세게 세게 바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세게 세게 멀리 멀리 야 늦지 야 늦지 야 늦지 야 늦지 야 늦지 야 자 200 야 형도니한테 가서 추자 형도니한테 가서 자 화이팅 자 화이팅 보러 승기 승기 살려 오케이 5대4 선수 교체 선수 교체 오 정사자 타입 원래 자기 티 입고 오기 있어요 파이팅 근데 게임 그만하고 싶은데 좋아 정신 찬스 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재성이 형 괜찮죠? 아니 오 좋다 죄송하 오 좋다 오 좋다 오 좋다 성공 정직반이 1점 따면 아예 이번 교과 활동 가져가는 겁니다 체스 옥스타 세게 밀어 세게 밀어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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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와 빨리 와 얘나야 빨리 와 뭐야 이겼어 우리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정직반의 승리 예 자 신문의 방 누구를 데려갈지 상의해주세요 정직반 저요? 어때요 어때요? 주희가 계속 나를 울고 있어 상협이? 상협이를 데려가고 싶다고? 상협이 형은 여기서 얘기할 때 충분히 끌어내도 편한데요 정직반 누구를 데려가실 건가요? 자 순간 괜찮아요? 순간요? 네 저는 왜 네? 아니 다른 사람 쓰는 게 안 아까워요? 아니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추리를 같이 할 수도 있는 사람을 이제는 마피아 대 모범 수대 싸움이니까 좋아 정직반 승관 씨를 데리고 신문의 방으로 이동해주세요 쟤 왜 저러는 거야? 쟤는 그냥 투표해서 보내면 안 되나? 어머 어머 잘 몰라 정직반 승관 씨 정직반 승관 씨 쓰기 청주